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뭘 했는지 좀 설명을 해줘. 게임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? 기존에 튕겼던 문제는 게임 속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게임이 재개되는데 작년 거 영상 볼 때는 그걸 못 찾아가지고 튕겼던 것 같고. FND에 표시되는 게 점수인 거지? 점수는 여기 밑에 잘라서 좀 부연하게 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붓을 먹는 갯수로. 점수는 얼마나 먹었는데. 그리고 왼쪽에 토트매트릭스 제어하고. 그다음에 CLPJ. 죽었을 때 웨이스트를 뜨고 시작했을 때는 플레잉게임. 그리고 방을 움직일 때마다 토트매트릭스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